교량의 계측 항목, 그림, 그리기 장기간에 걸친 교량 구조물의 열화, 손상에 대해 평가를 하고 구조물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대책을 수립함으로 구조물의 설계 수명을 늘리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 계측을 실시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 교량의 계측 항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연습을 해보자 오늘 그려볼 그림은 교량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 방안 교량의 안전진단을 위한 계측, 교량 구조물의 손상에 대한 대책 등의 문제가 출제되면 삽입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지 먼저 일반 콘크리트 슬라브교를 표현하기 위해 교대, 교각, 슬라브를 다음과 같이 그려보자 이제 이곳의 여러가지 계측 항목에 대해 표현해 줄 거야 먼저 교각의 다음과 같이 교대나 교각의 기울기 변화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경사계를 그려주자 그리고 교대 쪽의 다음과 같이 구조물의 치마 정도를 측정하는 치마계를 그려주고 그리고 슬라브 중간 정도의 처짐을 측정하는 처짐계도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자 신축 이음 장치의 거동을 측정하여 교량의 이상 거동을 판단하는 신축 이음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고 주요 단면의 응약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변형률계도 그려주자 또 교량에 작용하는 풍속과 풍화중 방향을 측정하는 풍향 풍속계를 그려주고 지간 중앙부 인근의 고유 진동수 변화를 측정하여 교량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속도계도 표현해 보자 마지막으로 교대에 슬라브가 얹어지는 위치에 응약 변화 보정을 위해 온도 변화를 체크하는 온도계까지 그려주면 이제 교량의 주요 계측 항목을 다 그렸다고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다시 복습해 보자 교대, 교각, 슬라브, 교각에, 경사계, 교대에, 치마계, 슬라브 중간 정도에 처짐계, 신축 이음 장치, 신축 이음계, 응약 변화 측정, 변형률계, 풍속과 풍화중 방향, 풍향, 풍속계, 고유 진동수 변화 측정, 가속도계, 온도 변화 체크, 온도계, 교량의 계측 항목 다시 교대, 교각, 슬라브, 교각에, 경사계, 교대에, 치마계, 슬라브 중간 정도에 처짐계, 신축 이음 장치, 신축 이음계, 응약 변화 측정, 변형률계, 풍속과 풍화중 방향, 풍향, 풍속계, 고유 진동수 변화 측정, 가속도계, 온도 변화 체크, 온도계, 교량의 계측 항목 다시 교대, 교각, 슬라브, 교각에, 경사계, 교대에, 치마계, 슬라브 중간 정도에 처짐계, 신축 이음 장치, 신축 이음계, 응약 변화 측정, 변형률계, 풍속과 풍화중 방향, 풍향, 풍속계, 고유 진동수 변화 측정, 가속도계, 온도 변화 체크, 온도계, 교량의 계측 항목 그럼 오늘의 이만 끝!